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핫딜은 한성컴퓨터 2022 TF-X15.6입니다. 라이젠5 552 CPU와 250기가의 저장장치, 8기가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에 15인치형 FHD급의 IPS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63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 현금 최저가보다 6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윈도우 11이 탑재된 모델로 전원 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같은 제품으로 윈도우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한성컴퓨터는 은근히 인기있는 제품 중 하나에요. 지나치리만큼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모니터 하단에 한성 이니셜 말고는 상판이든 어디든 로고 하나 없이 깔끔한게 특징입니다. 힌지 뚜껑은 180도 펴져서 마주앉은 사람과 화면을 같이 보기에 편하겠구요. 숫자패드까지 지원하는 풀사이즈 키보드는 칼로 잘라놓은 듯 깔끔해 보입니다. C타입 단자는 PD 기능을 지원해서 콘센트가 없는 외부에서 보조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겠구요. 보조배터리는 65W급 이상 사용하셔야 해요. 이 C타입 단자는 DP 기능도 지원해서 HDMI 단자와 함께 외부 모니터 2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사양만 봤을 때 업무용이나 학생들의 인강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네요. 여기에 8기가 메모리 정도 더 달아주시면 좀 더 빠릿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그냥 밑바닥 나사 풀고 뜯어내면 메모리 들어가는 곳은 한 곳뿐이라 장착도 쉬워요.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며 밤 12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